안녕하세요. 뷰티에더 주밀입니다. 9월은 아침 저녁으로 기온이 10도 이상 차이가 나며 큰 일교차를 보이는데요. 오전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선선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오르고 건조해지면서 속당김과 각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해가지고 기온이 떨어지면서 기온차로 인한 홍조도 빈번히 나타납니다. 24시간 변덕스러운 질활성 피부도 3스텝으로 케어할 수 있습니다. 먼저 피부 자극형에 가까운 고마주나 젤타입의 스크럽을 사용해 각질을 제거하고 피부 진정과 보습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카 크림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합니다. 마지막으로 진정시킨 피부에 100% 무기자차를 사용해 보호막을 씌우면 자외선에도 끄떡없는 피부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. 9월 내내 큰 일교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. 3스텝 케어로 질활성 피부도 순하게 가꾸시길 바랍니다. 지금까지 뷰티에더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